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1일 남양주시는 지역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역사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해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도전 골든벨은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화도읍 소재 화강중학교 체육관에서 3학년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는데요. 예선, 폐자부활전, 결선의 과정을 거쳐 최후의 1인이 탄생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정답 판넬에 수기 태극기를 부착하고 두루마기를 착용해 문제를 풀 때마다 3.1독립만세운동의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독립운동 역사를 익히고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